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나 카누 줄 알았잖아, 지금. 우리가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저번 주에 뵀는데 공간원 다음 주 수요일에 봐봐.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많이 편해요.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영원히 살기? 저는 짧게 살게요. 3위는 살 수밖에 없어, 3위.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 유한한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붙여요. 하지만 성을cej 한국에 살기, 소릴을 곁이산라, 배 exemple인kaome하게 살기.